경유차는 한때 저렴한 운용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고 경유차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의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 경유차가 빼곡합니다. 중고차 매물의 30%를 차지하는 경유차는 값싼 연료비로 인기였지만 최근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물량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극감했습니다. 지난 6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한 이후 역전폭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주유소의 평균 경유값은 휘발유값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높습니다. 유럽의 경유차 이용 감소로 경유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경유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유값이 고공행진을 보이자 기존 경유차를 처분하고 휘발유차를 사려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유 타고 있는데 지금 휘발유값이 더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로 바꿀까 싶어가지고. 한때 휘발유보다 저렴한 가격과 열효율이 높아 인기를 끌었던 경유차.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경유가격이 경유차의 선택과 유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